오늘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영어로는 그 표현 방식이 좀 와닿지가 않아서일까요? 까다로워서일까요? 어려워서일까요? 잘 사용하지 못하는 표현 두 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I wish I could 라고 문장을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I hope I can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두 표현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 건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좀만 하시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말인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I wish I could 이렇게 동사로 이어지겠죠 I wish I could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wish I could just quit my job and just travel for the rest of my life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죠? 그냥 이를 때려치고 평생 여행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I wish I could just quit my job and travel for the rest of my life 이 문장 두 번만 따라해볼까요? I wish I could just quit my job and travel for the rest of my life I wish I could just quit my job and travel for the rest of my life 네 그럼 반면에요 I hope I can 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벌써 감이 오시죠? 이거는 실제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I hope I can do a good job I hope I can do a good job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죠? I hope I can do a good job 잘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I hope I can do a good job Do a good job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잘 해내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해석이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뭔가를 잘 해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I hope I can do a good job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거를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I wish I could랑 I hope I can은 정말 많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I wish I could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그러지 못한다라는 건 알지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그래서 여기서 can이 아니라 I wish에는 could를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은 지금 가정법과 같은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could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I hope I can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can을 써서 I hope I ca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차이만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could, can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말도 쓸 수가 있어요 I wish I didn't have to go back I wish I didn't have to go back 하면 무슨 얘기죠? Oh man, I wish I didn't have to go back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하다가 이제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그럴 때 안 돌아가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I wish I didn't have to go back 이거를 많이 의역해서 생각을 하면요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의미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가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다 돌아가야 돼서 너무 아쉽다 따라해볼게요 잘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I hope I can do a good job 이것도 두 번 따라 해봐야 되죠 I hope I can do a good job 여러분의 친구가 아침에 정말 잘 일어나요 일어나서 완전 멀쩡하고 컨디션도 완전 좋아요 그러한 여러분의 그 친구가 너무 부럽고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얘기를 영어로 하면은 지금 I wish I could로 해야 될까요? I hope I can으로 해야 될까요? 누군가는 아침에 아주 잘 일어나는 편이고 누군 못 일을 하고 이거는 쉽게 고쳐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맥에서는 I wish I could가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I wish I could be like you I wish I could be like you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우리말에서 보면은요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be like you라고 했어요 너와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아침에 잘 일어나고 나는 잘 못 일어나고 이거는 어떤 활동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성향을 지닌 것에 대한 그런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I wish I could be like you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Man, I wish I could be like you 이것도 두 번 따라해볼게요 I wish I could be like you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I wish I could be like you 물론 이거를 아예 구체적으로 짚어서 얘기를 해서 I wish I could easily get up early in the morning like you 이렇게 물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할 줄도 알아야 돼요 I wish I could be like you 이거요 내일은 야근을 안 해도 됐으면 좋겠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내일은 야근을 안 해도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얘기니까 I hope I don't have to work late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I hope I don't have to work late tomorrow 두 번 따라해볼게요 I hope I don't have to work late tomorrow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당연히 I wish이겠죠 I wish I am인가요? 아니죠 지금 가정법의 성격을 우리가 띈 문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I wish I was가 돼야 돼요 I wish I was a little taller 이렇게요 I wish I was a little taller 두 번 따라해볼게요 I wish I was a little taller 이거 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하죠? I hope, I could, I can I hope I can I hope I can finish this in time I hope I can finish this in time 따라해볼게요 I hope I can finish this in time I hope I can finish this in time 네 이거는요 여러분이 진짜 많은 예문들을 통해서 정말 연습을 많이 많이 해서 감을 빨리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표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! parse 14